가수 겸 방송인 유재환의 사기 및 성희롱 의혹이 이어졌고 사과문을 올리며 일단락되는 뜻했지만 7일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폭로자에 따르면 본인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유재환에게 노래 작곡 및 발매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폭로자를 비롯한 4명은 노래 3곡의 대관비까지 포함해 총 800만원 넘게 유재환에게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유재환이 제안한 쇼케이스 장소로 1층은 해산물 전문이고 2층에는 자신의 작업실이었으며 맞은편에는 모텔이 보이는 장소였는데요. 이에 자립준비청년 4명은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홀대깔료 175만원의 작업 개시 전에 미리 빌려준 개인 돈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5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재환은 되레 화만 냈고 결국 폭로자는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노래 3곡과 대관비로 800만원을 넘게 받아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3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 2곡은 1절만 있었고 한 곡만 겨우 녹음해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계약된 음원 발매 및 등록 유통 등의 과정은 유재환의 연락 두 절이 이어지면서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폭로자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이게 저희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라 회계 검수 절차도 있고 보고 절차도 있고 복잡한 다양한 절차가 있다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재환은 너의 불찰도 이번 기회에 크게 혼나길 바란다라며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 내용을 보면 7일 연예 대통령 이진호에서는 유재환에게 작곡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어 이진호는 현재 유재환 작곡 사기 피해자 카페에 약 9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10명이면 1300만원 9명이면 1억 1700만원 수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130만원이라는 금액 역시 한 곡 기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일부 피해자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유재환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하며 이런 수법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데다가 단톡방에 합류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엔터 기획사를 운영 중인 핸도의 증언에 따르면 유재환에게 작곡비 130만원을 선입금한 뒤 곡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며 수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과문을 올렸던 것 역시 거짓이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유재환이 사과문에서 거짓으로 사과문을 올린 것을 해명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돌려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기 금액에 대해 변제를 약속하고 부적절한 언행도 후회한다던 유재환이 피해자들에게는 돌연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 축가와 사회와 관련해 돈을 받고 사기 행각을 벌인 피해도 말하였는데요. 유재환이 자신의 sns에 축가를 불러주겠다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고 예비 신랑 신부가 연락하니 축가와 사회 세트로 해주겠다며 8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재환이 결혼식 당일 연락이 끊겼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는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랑이 예식 10분 전에 지인에게 부탁해 겨우 사회자를 섭외하였고 이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고 독촉하니 환불받고 급작스럽게 섭외한 비용 50만원을 보상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재환은 추가 논란 이전 자신의 sns에 3차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다른 의혹들이 나오자 현재 해당 계정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재환이 sns를 폐쇄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재환의 sns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유재환은 앞서 사용하던 아이디를 새로운 아이디로 변경한 상태이며 그가 남긴 사과문도 남아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재환은 어떤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